이번주는 안사도 가격만 확인, 앞불사 러시아 댁의 시세 파괴, 마가단 선호자숙 1km당 25,900원 및 킹크랩시가 안내드립니다. 이번주는 놓치지 마세요. 직원분들도 삽니다. 극성수기 동해수입 현지 댁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러시아 댁의 입항 선박의 냉각기 고장으로 아까운 선호가 대량 발생 중입니다. 한국인 선호도 1위, 마가단 선호자숙 댁에 딱 3일간 한정 600km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평소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600km가 많아 보여도 특가 행사 시에는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현재 동해 수입 현지에는 여름 극성수기 댁의 수요가 폭증하여 댁의 가격이 통관시 마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댁의 입항 선박의 냉각기 고장으로 가까운 선호가 대량 발생 중입니다. 댁의 수요가 폭증하는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원가 자체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절대 이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만, 선박 고장으로 인해 가성비 좋은 선호자숙 댁의가 대량 발생하여 올해 최저가 판매 연장합니다. 보통 러시아 댁의 선호자숙 시세는 1km당 33,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역대급 러시아 댁의 시세 1km당 25,900원에 공급합니다. 선박 냉각기 고장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선호자숙 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을 러시아 댁의 시세 최저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에겐 큰 손실입니다만 고객님껜 개이득,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여름 극성수기 휴가철이라서 주문 및 예약이 매우 많습니다.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 필요하신 경우 품절 전에만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러시아 댁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댁의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댁의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댁의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뷰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카페 리얼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아풀사 선박 냉각기 고장 역대급 최저가 선호자 숲 댁의 대사이즈 리뷰특가 1kg당 2만 9,900원 x 2만 5,900원 이번 이 가격 실화 겨울철 1kg당 7만원에서 10만원 하는 동사할린 A급 8 살아있는 박달대개 리뷰특가 1kg당 3만 5,900원 3번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호자 숲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만 7,900원 x 5만 6,900원 동해수산유통 카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